이찬헌은 어느 순간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너무 외로워. 이완석 기자, 가수 이찬헌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해 시청자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조선 뽕순화학당에서는 마음 수련에 뒷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이찬헌은 마음 상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심리상담사 앞에 섰다. 그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고 어딜 가나 쳐다보시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제 외로움도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도 속내를 얘기 못한다. 집에 오면 그 외로움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찬헌은 심리상담사가 내민 카드 중 자신의 마음에 비출 카드 3장을 골랐다. 아무것도 없는 흰색 카드를 고른 이찬헌은 하얀색은 투명하고 순수함을 상징하지 않나라며 지금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모습 때문에 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하받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카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한테 축하받고 있는 이 아이가 뭘 알겠나 그런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아서라고 말했다. 또 이찬헌은 마지막으로 고른 카드를 보며 샹들리의 아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하니 카드의 내용은 압류 딱지와 독촉서가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찬헌은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화목한 것만 보고 싶었던 것 같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심리상담사는 찬원씨는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고 웃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성격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보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찬헌이 본인은 죽음, 이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던 상황. 심리상담사의 발언에 이찬헌은 저 지금 소름 돋으려고 한다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리상담사는 버림받을 두려움을 과하게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두려운 거다. 외로움이 계속 따라오는 거다. 즐겁게 지내다가도 막상 외로워하시고 라고 말했다. 이찬헌은 가족들한테도 고민을 얘기 못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싶다. 주위 사람들은 항상 나로 인해 기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어느 순간 내쳐질지 모르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관계가 무너지는 걸 정말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떠들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놀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그 외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찬헌은 울컥하는 듯 고개를 숙여 시청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한편 뽕순아 악당은 미스터트롯이 탄생시킨 임영웅, 영탁, 이찬헌, 장민호가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본격 성장 예능이다. 이찬헌, 정동원, 눈물샘 자극, 추모음악회 미스터트롯, 이찬헌과 정동원의 애절한 트로트 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19일 밤 11시 TV조선에서 방송하는 한국전쟁 70주년 추모음악회에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물들인 미스터트롯, TOP6가 출격한다. 이번 투모음악회는 TOP6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다같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TOP6는 6.25 잠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공연 취지에 크게 공감해 출연을 결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남 합천군 회의사 특살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대를 넘나드는 명품, 선곡과 가슴 저릿한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찬또배기, 이찬헌과 트롯 신동, 정동원의 애절한 트롯의 관객들이 숨죽여 눈물을 훔쳤다. 이찬헌은 미스터트롯, 중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선보했던 잃어버린 30년을 불렀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악당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준 이찬헌이 구성진 목소리로 잃어버린 30년, 목, 노아, 불의자 감동한 관객들이 눈물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난꾸러기 남동생 같은 TOP6 막내 정동원은 14살 감성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풍부한 감성으로 청춘을 불러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듀엣으로 뭉친 임영웅과 영탁은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 가거라 38선을 열창했고 TOP6의 맏황 장민호는 시대의 아픔에 대한 은유를 머금은 봄날은 간다로 슬픔을 담담하게 전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TOP6의 넘치는 끼와 흥을 바탕으로 6인 6석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인 열정적인 무대도 이어졌다. 미스터트롯의 공식 춤꾼 김희재는 간드러진 목소리와 예사롭지 않은 춤사위로 꼬칠된 남자를 시원한 목소리에 영탁은 막걸리 함잔으로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었다. 모두가 기다린 합동 무대에서 TOP6는 형형색색 옷을 맞춰 입고 깜찍한 육동과 함께 제비처럼을 선보여 뜨거운 공연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는 호문이다. 임영웅 X2 채널 뽕순아 그룹화 전략이 나은 소외자 미스터트롯 그룹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따로가 아닌 함께를 택한 미스터트롯 TOP7은 그룹으로 활약 중이다. 팬들이 그룹 형태로 누군가를 좋아할 경우 멤버간 관계성 역시 인기의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서로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내고 있는 미스터트롯 7인 중에서도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조합이 있다. 바로 이찬원 임영웅이다. 이찬원은 그야말로 성덕의 교과서다. TV조선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에도 이찬원은 임영웅을 라이벌 상대로 꼽는가 하면 그의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일 때부터 팬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임영웅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안무 변천사부터 행사 때 부른 노래를 꿰쳐고 있는 등 찐팬 면모를 괄시했다. 그의 팬심은 함께 활동을 시작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6월 17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각당 6회에서는 철온맨 F4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이날 이찬원은 진심을 전할 상대로 원픽 임영웅을 선택했다. 그는 임영웅에 대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서는 정가라고 신사 같지만 실제로 만나니까 소탈하고 후배를 잘 챙겨주는 모범과 귀감이 된다고 애정어린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임영웅에게 처음 반하게 됐던 노래에 박상철, 항구의 남자를 선택, 개사까지 하며 남다른 편심을 드러냈다. 임영웅 역시 제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할 때 나의 노래를 공부하는 후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찬원이가 이뤄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동경했던 선배가 동료가 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 후배는 선배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 된 모습은 훈훈함 그 자체였다. 특히 임영웅은 이찬원이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온 엄마와 만나자 당사자보다 많은 눈물을 보이며 형제애를 드러냈다. 이찬원과 임영웅은 훈훈함은 물론 송대관과 태진아를 잇는 앙수, 케미스트리를 발산하며 콤비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날 장윤정과 삼행시를 하던 중 이찬원은 임영웅 차례가 되자 갑자기 칠행시를 주문했다. 임영웅은 이찬원에게 이따 물어라라며 분노하면서도 칠행시를 센스 넘치게 도전, 이내 주랭랑을 치는 등 물어랭 예능감을 뽐냈다. 두 사람은 악사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도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였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록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의 소감을 준비했는데 제가 1등했다며 임영웅을 저격했고 이에 질세라인 영웅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믹상이냐라고 응수하기도. 한편 이찬원과 임영웅의 매력은 미스터트록 TOP7이라는 그룹화 전력 아래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혼자 있을 때 돋보이지 않았던 면들이 함께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것. 이들은 뽕숭아각당, 사랑의 콘셉트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로 연기 도전도 함께 나선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 이찬원과 임영웅이 함께서 내려갈 성장사가 기대된다. 한편 이찬원과 임영웅의 매력 아래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과 임영웅의 매력 아래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